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바로 체중감량에 대한 이야기 좀 들려고 하는데요 얼마전 기사를 보니까 아이돌 그룹 엑소의 시우미 님께서 약 10kg 정도의 감량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3끼를 다 먹고도 10kg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다이어트 이름은 4시간 공복 다이어트 라는 걸 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 4시간 공복 다이어트가 어떤 원리로 살을 뺄 수 있는지 그와 함께 특징적인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떻게 해야만 4시간 공복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을지 그 주의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체중감량에 관심이 많으시죠? 사실 굉장히 유행했던 다이어트가 바로 16대 8 간헐적 단식이었습니다 16시간 단식을 하고 8시간 내에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2끼 정도를 먹게 되는데요 16시간을 단식한다고 한다면 저녁을 만약에 6시까지 마쳤을 때 그 다음날 아침 10시가 돼야 16시간이죠 아침 10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거고요 만약에 저녁 식사를 8시까지 마쳤으면 그 다음날 정오까지 12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겁니다 16시간을 단식하려면 한 끼를 걸러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론 다이어트에 좋은 효과를 갖고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이어트는 4시간 공복 다이어트라고 해서 3끼를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입니다 일단 우리 시우미님의 하루 일과표를 좀 보시면 밤 11시부터 취침이 시작해서 7시까지 취침을 합니다 굉장히 충분한 수면을 취하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시에 기상이어서 8시까지 1시간 정도 걷기 운동을 한다고 되겠고요 그 다음에 8시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충분한 게 지난 1시에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그 사이에 공복이 4시간 이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저녁 식사는 6시에 합니다 그래서 점심과 저녁 사이에서도 4시간 이상의 공복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녁을 먹고 나서 4시간, 추춤 전까지 4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고 또 취침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는 4시간 공복 다이어트로 얘기를 했지만 잠자는 시간까지 공복으로 포함을 시키면 사실 13시간 이상의 공복이 되는 거죠 3끼를 먹으면서도 13시간 이상 공복을 할 수 있고 중간중간에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에 4시간씩의 공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살을 많이 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4시간 공복 다이어트의 특징을 좀 보면요 일단 첫 번째 특징은 뭐냐 4시간 공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중간에 간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3끼 식사 이외에는 중간에 간식을 먹게 되면 4시간 공복이 깨지기 때문에 또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취침 전에 뭔가 또 밤에 그렇죠 야식 같은 걸 먹게 되거나 그러면 완전히 깨지죠 공복이 그렇기 때문에 4시간 공복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간식을 먹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규칙적인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체중감량을 할 때 몰아서 먹고 또 한참 동안 공복을 지내고 이러다 보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대사 기능이 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언제 음식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사 기능을 낮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런 염려가 없죠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또 큰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특징을 보면 역시 저녁을 일찍 먹는다는 것이죠 6시 정도의 저녁을 먹고 취집시간까지 충분하게 소화되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배가 좀 편안한 상태에서 잠에 든다는 것 이것도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4시간 공복 다이어트를 해서 시우미님께서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하셨는데요 이걸 따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잘해야 될지 주의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가만히 시우미님의 하루 스케줄을 보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공복에 겉뒤 운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정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공복에 운동을 하면서 아마도 속을 좀 비운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서 더 많은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공복에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또 공복에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다 보면 저혈당에 빠지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에 맞게끔 나는 공복에 운동하는 게 힘들다 하면 식사하시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운동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무튼 하루에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주의점,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시우미님의 식단 구성이 굉장히 건강한 식단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고 그 다음에 또 야채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고 또 전통적인 한식 위주의 식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알고 계신 것 피해야 될 것들이 있죠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설탕에 많이 드는 음식을 꼬박꼬박 많이 드시면서 4시간 공복 다이어트를 한다면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말씀드리는 고밀도 탄수화물 있죠 빵이라든가 떡이라든가 면 같은 것은 가급적으로 자제하면서 4시간 공복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주의할 점은 뭐냐면 공복 시에 충분히 챙겨 먹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간식은 먹지 않더라도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면서 세포대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체중 3량 다이어트 중에서도 아이돌 그룹의 엑소 시우미님이 했던 4시간 공복 다이어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잘 적용하셔서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고 건강한 생활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